내려와, 이리 와, 빨리, 응. 알겠지, 알겠지. 어디지? 안녕하세요. 이거 통 잘 먹어서. 통? 네, 이거 너무 잘 먹었습니다. 통은 갖고 오세. 이거 뭐예요? 이거 감자 때문에. 이따가 밥이 잡다. 그래도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건 뭐 이렇게 갖고 와. 아니, 또 궁금하게 어머니, 그거 하신다면서요. 어머니, 그거 하신다면서요. 어머니, 그거 하신다면서요. 저 표고버섯. 저 표고버섯이에요? 네. 겁나게 좋아. 배우고 막. 아니, 제가 표고버섯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거 막 라면에도 먹고 고기랑 같이 막. 엄마한테 다 필요하고. 뭐 이것이 필요하고 있어? 필요해? 왜요? 필요하냐고. 필요하면 좋게 드리기. 이걸 주신다고요? 네. 필요하면 죽게. 진짜요? 이걸 그냥 가져가면 되나? 몇 개? 2개만 있으면 되나? 2개? 3개, 3통. 3통. 3개는 가져가야지. 3통. 이거 혼자 못 가져가는데? 힘 좋고 다 왜 못 가져가. 어머니, 잠시만요. 이거 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네. 니피, 니피. 아, 이제 굴 게 나지. 갖다 웅다리에다 딱 세워. 아, 됐어. 자고, 놉하고. 조심히. 여기 가서 조심히 가. 네, 네.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하이포, 천천. 갖다놓고 올게요, 다시요. 하이포, 천천히. 하이포. 와, 하루 재밌게 입만 하네. 이름 부르면 또 한 번에 잘 봐. 도와줘야 돼요. 형. 뭐야, 또. 도와줘. 어? 음지에다가 놔둬래요. 음지면 어디다 놔둬래요? 여기다 놔둬면 되나? 아니, 그치. 그럼요. 음지면 저쪽이지. 저기요? 저기다 세워놓을까? 계속 습하게. 저쪽이 습하니까 아마 잘 자랄 것 같아요. 야, 이거 여기서 빼서 하나씩 두고 가야겠다. 아, 밀어줘, 밀어줘. 우와, 무거워. 사자마자 들어줘요, 느낌. 하나, 둘, 셋. 오케이. 이렇게 세워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세워놓으면 되잖아요. 물을 이제 물을 바가지로 해가지고 쓰면 되죠. 어르신 갖다 주고 올게요. 형. 어? 얘, 조엘이. 어. 조엘 집에다가 놔두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데려가서. 어, 조엘 오케이? 오케이? 조엘 집에 갈래? 집으로 갈까? 조엘 집으로? 어? 조엘이 집으로 가자. 가자. 이리로 가야겠다. 직제. 네? 너무 덥다. 날씨가. 되게 바람 하나 안 불고. 아, 미래도 없네. 조엘이 집에 왔다. 우리. 조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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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와 놀아줄게, 여기 와. 아니, 아니. 여기 와 놀아야겠네. 아, 놀아. 시원해서. 시원해서. 이거 보리수, 보리수인가? 어떤 거? 이거 산수유. 이거 가을이 되면 막 달거리 요리하고. 빨개져서. 이거 산수유는 뭐에 먹어요? 약해요. 10000대 다 줘요, 이거. 산수유 담가서. 담궈. 담궈서 먹고. 또 가지러 해서. 10000대 다 줘요, 이거. 나 성적을 중매 하나 해 줘. 누구를? 위양만들 해 줘야 해. 위양만들 해 줘야 해. 아니, 말겠나봐. 3살. 나는 말은. 시방 마흔 몇 살? 41살. 41살. 막둥이 가 양띠요. 막둥이 딸. 아, 시방 저 아기가 명인의 대학 가. 아, 시방 저 아기가 명인의 대학 가. 대학 가다고요? 동갑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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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에. 일찍에. 지금 급해서 빨리 아기를 놔야 되는데. 우선 만나야 돼. 만나야죠, 빨리. 여기 물이 이게 좋은 거라고 그랬죠? 이거 산골에서 나와. 산에서 내려온 물이라 좋아. 경주산 물이여. 저기서 빨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래 다 해. 저걸로? 오, 약속했다. 바람가. 차 봐. 옛날에는 먹기도 했지. 지금 안 먹어요? 아니요. 좋은 시험이 있고 온 게. 이제 산수도, 산수도 물이 나오잖아. 약이 안 먹지. 오, 뭐가 갑자기 달라들어왔어. 개구리가 있어. 갑자기 달라들어왔어. 개구리가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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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라고 그렇게 무서워. 개구리가 뭐 무서워서 이렇게 놀랬대. 아, 네. 별명이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나는 시골에서 안 태어나서. 개구리. 도시에서만 살아봐서 저런 걸 못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무서워. 무서워? 그럼 할머니 여기 40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뭐임 무서워? 무서운 게 없어. 벌레, 벌레 안 무서워야? 벌레도 안 무서워. 뱀도 안 무서워. 뱀도 무서워. 뱀도 무서워. 멧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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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멧뛰지 무서워. 멧뛰지가 사람을 보면 뭔데. 우리가 멧뛰지를 보면 놀라서 다른 아파. 그때 왜 우리 교회에 갔다 오는데 네 마리가. 멧뛰지. 멧뛰지. 무슨 것도 없어. 멧뛰지 조심해야 되네. 멧뛰지 주시면서. 모구마를 먹어요. 고구마를 못 먹어요. 심었는데? 고구마. 고구마 심잖아요. 거기łu 어디 갔어요. 그거는 괜찮아요. 동네인데. 동네 고장 들었는데. 다 먹잖아, 안 먹는 게 없잖아. 베떼하게 맛있어 샤기네머 베떼하게 맛있어 샤기네머 안만나봐서 나중에 한번 스테이크 한번 먹어봐요 스테이크